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맥주에 빠지는 사람들이 맥주를 구매하는 곳이 점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맥떡으로 가는 길이며 맥주를 구매하는 소매점들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본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10여 년 동안 맥주 시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블로그를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무엇인가요? 지금 블로그에 시음기 올린 맥주 어디서 구매하셨나요?입니다. 사실 시음한 맥주가 하이넥캔이나 블랑이었으면 이런 질문이 없었겠죠. 하지만 처음 보는 맥주고 호기심이 생겨 마셔보고 싶은데 구매처를 모르니까 질문을 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어디 보트샵에서 구매했습니다. 정도죠. 그렇죠. 바트샵에서 구매했으니까 바트샵에서 샀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답변으로 인해 추가 질문이 들어오는 게 바트샵은 또 뭔가요?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어요. 맥주에 대한 호기심이 증폭할수록 사람들은 맥주를 구매하러 어디로 가는가? 이걸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맥주 구매의 1단계는 누구나 시작은 그렇듯이 편의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편의점이죠. 도시, 시골 관계없이 전국 어디를 가도 편의점은 존재합니다. 맥주는 편의점의 매출을 책임지는 상품인과 동시에 4캠 만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편의점 맥주의 판매가를 정하는 고유명사가 되었죠. 대다수의 국민들이 접근성이 좋게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맥주 가격이 2,000원에서 2,500원 이하로 형성되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판매되는 맥주들은 지극히 대중적인 제품들로 구성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카스와 테라, 클라우드 같은 국산 대기업 라거들을 비롯해서 하이네켄, 밀러, 칭타오 등의 유명 대기업 라거 그리고 호가든이나 블랑, 파울라노 같은 유명 수입 밀맥주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국내 소규모 양조장법과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최근 2년 사이에 국내 수제 맥주들도 들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 덕에 가벼운 페일 라거 위주였던 편의점 라인업에 페일엘이나 IPA 등의 맥주들이 가세하면서 맥주 스타일에 있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진 건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럼 우리 호모사 팬서의 편의점 맥주 추천 편에서도 다뤘지만 편의점의 맥주들은 가볍고 산뜻한 라거와 엘 위주의 구성인데 더 매니아적인 맥주들이 편의점 라인업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음, 저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맥주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급하신 스타일 외에는 다른 스타일의 맥주들은 편의점 단가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 대기업처럼 규모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는 소형 양조장들은 생산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더불어 맥주의 도수가 높아질수록 혹은 호배 향이 더 강해질수록 사용되는 재료가 많아져 단가도 올라가는데 알코올 도수가 예를 들어 9도 정도 되는 임페리얼 스타우트나 호배 향이 매우 강한 헤이지 IPA 같은 타입은 판매 단가 한 캔 2,500원을 맞춰줄 수 없는 스타일입니다. 또 장기간에 숙성 기간이 있어야 완성되는 사우엘도 마찬가지고요. 둘째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사 이런 맥주들이 편의점인 편의점 측에서 용감하게 한 캔 5,000원 이상의 제품들을 취급해보겠다 나선다 하더라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인식 속에 맥주의 가격은 4캔 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값 비싼 맥주가 판매고를 기록하기는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맛과 향부터 낯설어서 평소 마시던 라거로 금방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원장님은 편의점 맥주들은 지금과 같이 계속 대형 양교장의 가벼운 라거와 에일들로 쭉 구성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산 라거 플러스 외산 대기업 라거 에일 플러스 가벼운 국산 수제 맥주 조합은 다른 나라의 편의점에서도 기본적으로 자리 잡은 구성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더 특별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맥주들은 맥주 스타일의 다양성 보다는 참신해 보이는 기획으로 승부수를 띄우려고 합니다. 맥주 스타일은 어느 정도 가볍고 향긋한 라거나 에일로 고정을 한 채 곰표, 유동골뱅이, 주시구레시와 같은 익숙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나 웹툰 캐릭터를 그려넣은 디자인의 캔맥주 등등 이런 시도가 계속 될 거라고 봐요. 사실 대부분 맥주에 큰 관심이 없는 시민들은 편의점 맥주를 즐기는데요. 오늘 주제에 맥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는 편의점 라인업은 한계가 분명히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편의점 맥주 라인업은 김밥천국의 메뉴와 비슷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하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김밥천국이기에 메뉴당 만 원이 넘지 않는 맛있고 대중적인 메뉴들로 구성이 돼 있죠. 다만 음식 특성상 김밥천국 메뉴에 들어가기 힘든 것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평양냉면이라든가 홍탁삼합이라든가 한우 생갈비빙 등은 어렵겠죠. 그렇죠. 그 메뉴들은 전문점에 가야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김밥천국의 맛있는 메뉴가 참 많아요. 편의점에 훌륭한 맥주들이 많은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김밥천국의 메뉴를 섭렵했다고 해서 한식을 다 파악했다고 하기에는 좀 이르죠. 맥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은데요. 2단계는 그럼 대형마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등의 대형마트죠. 사실 현재 대형마트의 맥주 라인업은 편의점 맥주 라인업의 연장성산에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특히 지점 규모가 크지 않은 대형마트의 맥주 코너는 편의점의 라인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산 라거, 외산 대기업 라거 에일, 가벼운 수제 맥주 이렇게 4캔만원 조합이죠. 하지만 이후 3, 4단계 소개할 맥주 전문 버틀샵들이 국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는 독특한 병이나 캔맥주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가 유일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습니다. 특히 한 5, 6년 전쯤에 수입 수제 맥주들이 국내에 막 밀려들어 올 때는 전문 버틀샵 못지않은 라인업을 갖추기도 했었죠. 한 병에 5,000원 이상의 에일 맥주들부터 만원에 가까운 벨기에 트라피스트 수도원 맥주들도 구비했었고요. 마트라는 공간이 편의점보다는 소비자의 섬섬이가 커지는 곳이다 보니까 단가 높은 맥주들도 어느정도 팔리긴 했겠군요. 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업체가 성장을 하면서 대형마트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줄게 되었는데 온라인에서 주문거래가 불가능한 맥주 코너를 강화하면서 방문객들을 유치해보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수입 수제 맥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던 때였기도 하고요, 그때가. 그런 현상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2017년에 웹드라마 형태로 공개된 이마트의 수입 맥주 광고가 있습니다. 수입 맥주 처음 공개했었어. 대신 하나씩만 사와. 진짜? 알았어. 내가 하나씩만 사올게. 하나씩 사라며! 400여종이면 이마트가 정말 많이 취급했었군요. 네, 이마트 모든 지점이 그랬던 건 아니고 이마트에서도 규모가 큰 매장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본사가 있는 성수점, 왕신미점, 용산점, 가든파이브점, 스탈필드의 PK마켓, 하남고향 등등이고 중형 규모의 이마트 매장에서도 한 7, 8천 원 한 수제 맥주들이 알차게 구비되었던 시절도 있었죠. 저 당시가 불과 3, 4년 전인 한 2017년, 18년쯤이고 제가 당시에 맥주 학원을 한창 운영할 때였는데 당시 학원에서 가까운 이마트 성수점만 가더라도 어지간한 주제의 수제 맥주 강의에 필요한 맥주들은 다 구할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심지어는 전문 보트샵에서 팔만한 한 병에 2, 3만 원, 비싼 건 6만 원까지 하는 맥주들도 갖추었으니까요. 파운더스의 KBS나 미국의 캐스케이드 와일드 에일이나 3분수 람빅 등등도 팔았었죠. 3분수 람빅에 캐스케이드 와일드 에일까지 정말 대단한 라인업이었군요. 당시 이마트 말고 롯데마트나 홈프로스도 이런 라인업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마트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병 4,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범용성이 있는 수제 맥주들을 갖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이 맥주 매니아 시장을 과대평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맥주 매니아들은 편의점 맥주 매니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홀푸드와 같은 대형마트는 고차원의 수제 맥주를 많이 들여놓기는 합니다만 미국은 수제 맥주 문화가 한 40년 동안 지속된 곳이라 이와 같은 맥주를 소비하는 소비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막 시작이니 좀 너무 빨랐던 거죠. 그리고 소비자도 처음 보고 심지어는 판매자도 처음 보는 값비싼 맥주를 판매했는데 불친절했죠. 불친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당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던 맥주들이에요. 판매가가 한 7,000원에서 판매가 한 8,000원에서